생각 제대로 연습하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시냅스의 자극 흐름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너무도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또는 자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의 흐름을 의식할 수 있다면 생각도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행복과 직접 맞닿아 있기에 가장 중요한 연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구조를 깨닫는 것은 연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냅스적 관점으로 생각을 바라보고 연습한다면 역시 반복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을 감지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흐르도록 생각을 관찰하고 연습합시다. 생각은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은 생각의 총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생각 연습은 삶을 충실하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룰 수 있는 곳비를 손에 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속 구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NLP라는 생각 기법을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신경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최면 기술을 약간 가미하여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NLP 이외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명상 또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치료기법은 결국 뇌신경의 시냅스를 미세하게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모두 나름의 방법으로 시냅스를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상으로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연상 흐름을 들으면서 무의식적 연결을 추적합니다. 의식적인 말을 들으면서 의뢰인의 무의식적인 영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화해야 고치고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의식된 영역은 다시 고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뇌의 영역 중에 고장난 부분을 끊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이어주는 뇌의 미세 영역 수술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노먼 도이지의 저서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저자는 정신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신분석은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절차 기억과 행동을 말로 옮겨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이 절차 기억을 가소적으로 다시 적어서 의식적인 외형 기억으로 전환시킴으로 특히 무의식적인 트라우마 기억인 경우 그는 더 이상 그 기억을 재생하거나 재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몇 가지 NLP적인 기법과 함께 시냅스의 연결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연습론의 시냅스 관점으로 간단히 맛을 봅시다. 경험 기억은 일정한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억 속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자극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극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결국 견고한 장기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적으로 다시 한 번 경험합니다.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듣고 촉각적으로 다시 느끼게 됩니다. 기억 속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지인 중 한 명은 원래 음악을 좋아했는데 심적 트라우마로 음악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에 학교에서 음악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음악 선생님이 친구의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는 그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귓가에 그만 이라는 소리와 선생님의 무서운 눈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떠올릴 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기억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강렬했던 특정한 소리 또는 감정 표정 등을 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아이 머릿속 경험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선생님의 고함 소리를 청각적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의 환한 눈빛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경험은 여러 가지 모습의 조합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반복해서 환한 얼굴의 표정과 눈빛이 떠오른다면 그 눈빛과 감정 영역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만약 소리치는 소리가 내적 어딘가에서 들려온다면 그 소리가 뇌속의 감정 영역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머릿속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 반복되면서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기억에 포함된 감정의 힘을 빼는 방법 기억에서 감정의 힘을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경험에서 무서운 감정을 제거하여 중립적인 기억으로 다시 재조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바로 머릿속에서 경험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경험을 새롭게 하도록 특정 부분을 재편집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빛이 문제였다면 눈빛을 바꿉니다. 화가 나서 무서움을 주는 눈빛이었다고 한다면 환한 눈빛을 머릿속에서 바꿉니다. 개그맨의 눈으로 바꾸거나 생각만 해도 웃기거나 심각하지 않은 모양으로 바꾸어서 다시 내적 경험을 돌려봅니다. 만약 큰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들리는 소리의 톤을 바꾼다든지 소리의 볼륨을 줄인다든지 재미있는 소리로 바꾸어서 내적으로 재경험합니다. 이때 새롭게 세팅한 경험을 자주 반복하여 감정의 변화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연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피드백은 기억을 떠올렸을 때 감정적으로 나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연습이 잘 되었다면 기억을 떠올릴 때 감정이 덜 동화되어야 합니다. 단기 기억이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기억 속의 감정의 동요가 느껴진다면 수차례 다시 반복하여 나쁜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반복 재생하여 장기 기억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마음속 공포 영화를 코미디 영화처럼 무섭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도록 영화적 편집 기법으로 재상영합니다. EBS 프로그램 중에 명희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술 장면을 가감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붉은 피의 색을 지우고 화면을 흑백으로 부분 처리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술 장면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장면이 됩니다. 간혹 무서운 영화가 너무 무서울 때는 간단한 상상을 하면 좀 덜해집니다. 무서운 분장을 하는 모습을 상상한다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 자체를 상상하면 무서운 장면은 조금 덜 무서워집니다. 흔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경험을 재상영할 때의 모습처럼 일종의 영화적 편집 기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합과 분리를 잠시 살펴봅니다. 연합은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분리는 3인칭 시점으로 보아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라면 1인칭 주간 쪽으로 가깝게 영상을 바라봅니다. 만약 경험에서 감정을 떨어뜨리려면 3인칭 쪽으로 보면서 조금 더 멀리 봅니다. 만약 감정이 남아있다면 더 멀리 봅니다. 저 멀리 아파트 높이, 대기권 높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보는 느낌으로 경험을 바라봅니다. 머릿속 아픈 경험은 죽을 듯한 느낌에서 중화되어 견딜만한 형태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감정 쪽으로 안정된 시기가 옵니다. 아마도 기억을 바라보는 관점이 멀게 느껴지면서 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양한 편집 기법으로 머릿속 경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힘을 뺄 수도 있습니다. 공포 기억을 지우는 연습 공포 반응은 신체의 가장 위협적인 반응이므로 생존을 위하여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공포 기억을 떠올린다고 합시다. 이때는 본래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기억의 시냅스를 한 번 자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번 생각을 하면 이 기억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약간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이의 기억에서처럼 공포 기억을 나누어 분해합니다. 특정 기억 중에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기억 부분을 바꾸어서 공포 반응을 중화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진 마음속 소재와 여러 번 함께 자극하여 단기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공포 기억을 공포스럽지 않은 좋은 기억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공포증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머릿속 뇌세포 연결이므로 이러한 기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특정 기억을 하면 편도체가 자극되는 감정 기억을 중화시켜 봅니다. 선생님께 혼나는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해봅시다. 기억을 재생시켜 봅니다.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감정을 자극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무서운 눈빛이 감정을 자극하나요? 머릿속에서 가장 감정을 자극하는 특정 이미지나 소리, 신체 감각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고는 기억을 다시 재생합니다. 감정을 자극했던 특정 감각의 이미지를 재미있게 바꾸어 봅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꿉니다. 무서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편집하고 조작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코미디 영화 감독이라도 된 듯 재미나게 편집합니다. 신나는 음악을 기억에 삽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떤가요? 기억이 감정을 자극하나요? 그렇다면 다시 반복해서 경험의 구조를 바꾸도록 해봅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장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머릿속 감정적 기억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기분 좋은 회로를 연습하고 자극할수록 회로가 강화됩니다. 좋은 생각의 흐름이 자동화되도록 회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시다. 안녕하세요 북투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뇌신경과 전문의 신동선 작가의 스몰윈에서 기억 속 구조도 바꿀 수 있다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소님들은 안 좋았던 기억의 장면이 문득문득 떠올라 감정기복이 생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손이 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통화로는 안 되어 결국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기는 내용이 인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결은 잘못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인정하기 어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그 목소리와 뻔뻔해 보이는 표정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지워버리고자 했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것을 보면 제 감정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나 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 기억에 포함된 감정의 힘을 빼는 방법으로 소개된 연합과 분리 그리고 편집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지구 밖 우주까지 올라가 내려다보고 목소리와 얼굴 표정은 개구리 왕눈이로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웃음이 나옵니다. 열변을 토하던 얼굴을 개구리 왕눈이로 주인공을 바꿔봅니다. 그렇게 만화 영화 감동이 된 것처럼 편집하고 조작해 보았습니다. 자꾸 생각하니 웃음이 나는 기억으로 바뀌네요. 왜냐하면 흥분했던 나의 모습도 다른 캐릭터로 바꿔보았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저 또한 흥분한 모습이 과히 좋진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내 상황을 정당화 해보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저도 평소보다 흥분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미소님들도 기억 속에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다면 저처럼 감독이 되어 편집해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